1조 원 내가 낼게 UAE KF-21 사업협력 공식 제안 인도네시아 닥졌던계 신세로 전락 안녕하세요 KF-21 보라메 사업에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공식적인 협력 의사를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UAE에서 방산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가 지난 4일 사무총장 명의로 KF-21 사업협력을 제안하는 공식 서한을 안보실에 보내왔다고 9월 14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UAE가 KF-21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으나 공식적인 협력 요청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UAE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 투자분을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특히 10월 UAE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어 이번 공식 의사표현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담금 1조 원 가까이 민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나팔 전투기 구매에 이어서 미국 F-15 EX 구매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현지 언론에 KF-21을 폄하하는 기사들까지 나오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골치 아픈 인도네시아를 퇴출시키고 UAE와 폴란드 등 우호적인 국가와 사업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KF-21 사업협력 제안은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당시 군사분야 협력을 포함한 대규모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UAE는 인도네시아가 민합하고 있는 분담금을 자신들이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1조 원대 가까이 민합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논란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UAE의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KF-21 사업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최종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협력은 중단될 것이며 UAE와의 사업협력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UAE와 인도네시아는 사이가 나쁘지 않은 관계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UAE 간 삼각 협력 체계가 구축돼 블록 1은 인도네시아가 블록 2, 3는 UAE가 참여하는 방식으로도 전개될 수 있어 개발 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UAE가 투자한다고 해도 국가별로 원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조율해야 할 사항들 또한 많을 것입니다 UAE는 현재 F-16 블록 60 버전 78대와 미라지 2099대를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당초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기를 보유하려고 했었던 UAE는 미국의 F-35 도입을 원했지만 이스라엘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개발비를 대주고 수호의 체크메이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작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체크메이트 개발에서도 다시 발을 빼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접해 있는 터키가 개발 중인 자국 TF-X 스텔스기 사업에 같이 개발 협력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런데 UAE는 터키 TF-X 사업에는 거들떠도 안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UAE는 우선 미라지 2000을 대체하는 기종으로 라팔 F-4 80대를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요 향후 F-16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80여 대 규모의 신형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투기 교체 계획에 따라 당초 원했던 스텔스기를 계속 찾고 있었으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KF-21 보라매를 눈여겨보고 있어 왔는데요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올해 잠정 전투 적합한 점을 받아 내년 양산에 들어감에 따라 KF-21 보라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 우리 천궁투 개발에도 1조 원 이상의 개발비를 부담한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졌는데요 UAE는 천궁투 이외에도 현궁 천무다 연장 등 다양한 우리 무기를 도입해 만족해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4세대 전투기로 스텔스기 확보를 목표로 하는 UAE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KF-21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경우 블록투 단계에서 블록쓰리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전체적인 KF-21 사업의 개발 일정을 단축시킬 소지가 있어 보라매 개발 사업의 또 다른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개발 비용의 확보는 당초 계획보다도 더 높은 고성능의 사양으로 진화하는 동력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세계 무기 시장의 큰 손인 UAE의 참여가 확정되면 KF-21은 고성능 스텔스기로까지 업그레이드된 최상의 전투기로 탄생할 수 있으며 이후 유무인 복합체계와 6세대 기체로까지 속도가 밉게 발전할 수 있는 천군 만마의 협력 파트너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날로 발전하고 인정받는 K-방사는 UAE, 폴란드 등 새로운 파트너국들과 협력관계를 넓혀감에 따라 더욱 고도화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UAE의 사업 참여 제안이 10월에 방문하는 UAE 대통령과의 좋은 결실로 잘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친구는 정말 좋은 것이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마디